강수진 씨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또 해줘요. 아 이거 하는 거? 모든 게. 심지어 집에서 내가 이제 뭐.. 위장한 애 얘기하지 마라.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해봐요. 아니 그냥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. 어 그래 있는 것만 해요. 개그맨들은 뭘 붙여. 붙이지 말라고. 콩 한 알만 먹는데 내가 아침에. 아직도 한 마디도 하는데 뭘 붙여. 붙이지 말라고. 얘기를 해야지 붙이든지 말든지 아니면. 무슨 부부 만담하는 거예요. 뭐 해야지 말해봐요. 그게 아니죠. 내가 이제 저녁 뭐 먹을래요? 이렇게 묻잖아요. 그래요. 둘이? 아 오늘 저녁 뭐 먹느냐고? 내한테? 뭐 먹고 싶어요?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그냥 늘 하던 대로. 밥하고 김치 줘. 근데요? 정확하게. 그거 봐 이상한 말 하잖아요. 그거 봐 이상한 말 하잖아요. 그거 봐. 그거 봐. 그거 봐. 그거 봐. 그거 봐. 그거 봐. 그거 봐.